요즘에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은행 서비스가 많아졌는데 여기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은행 비상금 대출 서비스도 다양한데요. 하지만 정작 사용을 하려고 하면 승인보다는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유튜브에 급한 비상금 해결 방법을 찾는 분들이 더 많은 추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비상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비상금 서비스인데요. 요즘은 배달이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실 때 핸드폰 소액결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바일 전용 상품권이라는 걸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상품권을 업체에 즉시 판매하여 급한 비상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방법 알고 계셨나요? 이런 방법을 휴대폰 비상금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휴대폰 비상금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정식 업체를 통해서 받으셔야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체는 창페이라는 정식 업체인데요. 365일 24시간 상담도 가능하여 급한 비상금 마련하실 때 언제든지 문의 가능하며 상담원이 안내해드리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입금까지 5분밖에 걸리지 않고 또 신용 점수에도 영향이 전혀 없어 급할 때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하단에 고정 댓글로 홈페이지 및 이용 방법 남겨드리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든든하게 아낌없이 주는 창페인 왼쪽으로 Thanks OBS